이번 시간은 이항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하며, 양변의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말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먼저 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양변에서 3을 뺍니다. 이것으로 양변을 계산하면 x는 2가 됩니다. 이 예에서는 1과 2를 비교하면 좌변에 있던 플러스 3이 우변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러한 부호를 바꿔 우변 또는 좌변에 이동시키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 x 더하기 5는 8입니다. 2번 x 빼기 4는 6입니다. 이것도 1번과 똑같이 풉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 x 플러스 5는 8 정답은 x는 3입니다. 2번 x 마이너스 4는 6 이것도 1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정답은 x는 10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바탕으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합니다. 다음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에서 3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부호를 바꿔 이동시키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1번 의 god irm 3 1번 의 crochet 3 5 5 5 6 감사합니다.